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마구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3D 그래픽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블렌더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강력한 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려면 단순한 무료 강의나 자료만으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잘 짜여있는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강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한글 자막이 없어서 영어 공부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입니다. 유대미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아마 2년 전쯤일 거예요. 강의 런칭을 제안을 주셨었는데 그때 아쉽게도 제가 책을 쓰고 있어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유대미가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지금은 25만개가 넘는 강의를 가지고 있고 개발, 디자인, 마케팅, AI는 물론이고 요즘 많이 듣는 취미랑 자기개발까지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를 검색하면 유대미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대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강의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최신 강의를 이렇게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3D 그래픽 같은 고급 기술은 트렌드가 정말 중요하니까 더 좋겠죠. 그리고 아마 해외 강의라고 하면 언어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다행히 유대미는 인기 강의들은 한글 자막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 장벽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강의는 당연히 평생 소장이 가능하니까 반복 학습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페이스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유대미에서 여러 개 강의를 쫙 들어봤는데 우리 까망아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최저가 12,000원부터 시작하는 특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소개한 제가 선택한 강의 4개는 모두 최저가에 해당합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까망아리님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었어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기초가 흔들리고 흥미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강의 이 4개는 단계별로 실력을 쌓아가면서 블렌더와 게임 엔진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블렌더를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쭉 살펴보면 블렌더를 다운로드부터 시작하니까 블렌더를 모르는 사람도 입문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등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기초 기능들을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모듈식 던전을 만들고 던전을 한 칸 한 칸 따로 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은 작업 대비 퀄리티가 좋아서 성취감이 괜찮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공룡과 배경을 만드는 섹션입니다. 이렇게 섹션마다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이 강의의 특징이에요. 공룡을 너무 디테일하게 파고들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행기를 만들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캐릭터의 뼈대를 연결하고 뼈를 움직이면서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주제는 스컵팅입니다. 스컵팅은 찰흙으로 조각하는 것처럼 메쉬를 조각하는 기능입니다. 아마도 블렌더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스컵팅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블렌더를 다운로드 부터 시작하니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총 6개의 완성형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의마다 요약하는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한글 자막이 완벽해서 무리 없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스트 강의라서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뽑아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 강의는 정말 단점을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를 했어요. 굳이 뽑자면 조금 실력 있는 분들에게는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보친화적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글 자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강의는 3.5시간 강의라서 부담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동글동글한 3D 아이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짜져 있습니다. 커리큘럼의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정석적인 카메라와 조명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테리얼과 렌더링을 설명해주고 이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포 애프터를 한 화면에 아주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번째로는 아이콘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SVG 확장자 파일로 3D 아이콘을 만들게 되는데 SVG 확장자는 일러스트로 만든 벡터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까만고니 유튜브 채널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섹션이 바로 이 강의의 메인 강의예요. 조금 더 심화된 툴 설명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3D 아이콘을 이때 배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캐릭터가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씩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좋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초보자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3D의 모든 필수 개념들을 3.5시간 안에 잘 담았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단 기능을 먼저 배우고 실습을 나중에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사님의 느낌이 아주 고수 느낌이 나지는 않았어요. 1번 강의가 워낙 넘사벽이었으니까 2번이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강의는 조금 어마어마합니다. 21시간 동안 풍차 작품 하나를 만들게 되지만 이 풍차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커리큘럼은 섹션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은 쭉 훑어볼게요. 풍차의 외형부터 시작해서 계단, 버팀목, 그리고 풍차를 모두 완성하면 언리얼 엔젤 5로 옮기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언리얼에서 풍차를 구동시키는 방법도 소개가 됩니다. 이 강의의 장점은 21시간 동안 정말 많은 기능들을 한축적으로 잘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을 설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할 때 메쉬의 퀄리티까지 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실 오브젝트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게임에서 사용할 때는 오브젝트의 최적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강의가 정말 완벽한 강의지만 단점으로 뽑을 만한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님의 멘트 속도와 강의 속도가 조금은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풍차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과물은 앞에 강의랑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성취감이 크실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세 번째로 배치한 이유는 완성할 풍차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초보 눈높이 강의 두 편을 마스터하고 오시면 세 번째 강의도 아주 만족스럽게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품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워크플로우는 강사님의 인사이트와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강의는 어니얼 엔진 5로 직접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 맛보기로만 배웠던 이 어니얼 엔진을 조금 더 깊게 배워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블렌더가 아주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어니얼 엔진만 다룹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요. 저처럼 어니얼을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보다가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디스코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까만고니 디스코드 운영 방식이랑 비슷하네요. 두 번째 섹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1분만에 끝나는 섹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게임을 제작할 때 페이퍼2D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 이번 섹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섹션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섬세하고 집요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게임을 완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메인 섹션의 주요 기능들만 짚어보면 캐릭터를 만들고 무브먼트를 추가하고 체력, 데미지 시스템 구현하고 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적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AI를 부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레벨 시스템을 적용을 할 겁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내용이라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장점은 게임을 코딩을 하나도 쓰지 않고 노드 기반으로 편집해서 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블렌더 유저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었어요. 반면에 이 강의의 단점은 강사님의 말이 조금 많이 빠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글 자막으로 볼 거라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지나갈 수 있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 외의 단점은 제가 언리어렌즈 5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블렌더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마냥 신기하고 어렵고 재미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미 강의를 소개해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책으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일단 무료로 시작해보고 싶으시면 까만고니가 제공하는 4가지 컨텐츠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까만고니 유튜브 무료 강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패키지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강의는 제가 블렌더 초보 시절 초보의 눈높이로 만든 영상이라서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까만고니 블렌더 기초 책입니다. 이 책은 블렌더 3.1 버전으로 작성됐지만 기초 개념을 다루고 있어서 버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잡고 싶다면 이 책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까만고니의 디스코드 커뮤니티입니다. 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작품을 공유할 기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자랑할 수도 있고 매월 같은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는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작품들을 모아서 까만고니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곧 출간될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은 블렌더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곧 출간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영어 강의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친절한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요. 거창하게 말하면 언어장벽 없이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또 해외 강의는 뭐랄까 그들만의 색다른 인사이트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는 확실히 다양한 영감을 줄 거예요. 새로운 강의 플랫폼을 다시 적응하는 건 늘 낯설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동기부여되는 이벤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바로 지금 유대미에서 2024년 마지막 최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할인 기간은 11월 22일 금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12월 1일 일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25만 개 이상의 강의를 최저 12,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없이 새로운 배움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강의 4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적어 놓을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강의를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의 3D 그래픽 실력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앞서나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3D 그래픽과 블렌더의 더 큰 도약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까만고니 콘텐츠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빠른 정보를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